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 미사에서 오늘 무슨 알바야? 한판 끌어왔어요. 현, 현피? 복싱인가? 아님, 주짓수? 오빠. 진짜로? 그 약간 불법 PC방이야? 고스톱, 바둑이, 폴더? 네, 핏 들어왔어요. 아, 좋지, 좋지. 네, 베스트 잇드. 아, 진짜? 어, 안녕하세요. 정우!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가워요. 혹시 우리가 초면인가요? 아, 네, 저는 오다가다가 많이 뵀었거든요. 선배님에게 내적 친밀감을... 아, 그럼 어떻게 바로 시작하자마자 형, 동생 해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아, 정우, 정우. 아, 네. 내 동생. 근데 요즘 너무 바쁘지 않아? 사실 제가 데뷔를 새로 해요. 아, 또 유닛으로 나오는구나. 네, 도재정이라고 도형. 재현, 정우. 아, 약간 부석순 같은 느낌이구나. 그쵸. 보고 있나, 부석순. 아니요? 제목은 퍼퓸이라는 곡인데요. 향수! 아, 들려줘봐. 잠시만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 노래를?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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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위에 난 옷길 위에 남겨두려 해. 네. 네, 여기까지. 아직 가사 못 외운 거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다 쳐다보셔서. 아, 지금 다 뒤도 안 들어 보고 가고 계시는데 뭔 소리야. 제가 사전 조사를 했거든요. 오! 전교회장 출신이시더라고요. 오, 맞아, 맞아. 공인 회계사 준비하시다가 맞아요, 맞아. 83년생 4월 21일 안동장 씨. 나무 위키를 달달 외우고 왔네. 이 정도는 기본이죠. 와, 정우 감동이다. 반대로 저 생일 아세요? 나는? 아, 성, 성 모른 거 같아요. 정우? 네. 너 정 씨 아니야? 가자, 김정우. 뭔가 왜 이렇게 씁쓸하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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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장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누군지 아세요? 제가 남자의 회원이잖아요. 임정환 선생님 이후로 또 난리 나시겠네. 근데 아마 NCT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임정환 선생님이랑 이미지도 약간 비슷하신데 난리 날 수 있으니까 우리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로 팬입니다. 일단 한 번만 가져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모자가 원래 이런 건가요? 뭔가 아닌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맞는데. 이게 큰 거고 이게 작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번 바꿔보자. 이게 모자가 사이즈가 좀 바뀐 거 같아. 그래, 사이즈가 문제가 있겠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저희가 이제 롤을 만들 건데 각자의 롤을 정해주세요. 아, 네. 네. 김밥 싸보셨어요? 엄마 따라서 몇 번 해본 적은 있는데 가물가물해요. 찍지 말다 해보셨잖아요. 내가? 워크맨에서 해봤어요. 왜요, 형. 해봤잖아요. 야, 너도 마흔살 넣어봐라. 기억이 안 나. 쌈을 좀 지으시고 고루고루 펴주시면 돼요. 뒤집은 다음에 크레미 마요 넣을 거예요. 이게 손이 크시네. 듬뿍듬뿍 넣어주시네. 이제 이거를 말아주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지. 딱 찍어서 아, 그렇게 하면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아니. 얘 진짜 곱게 자랐다. 그러게요. 아니, 그러겠다. 이렇게 쭉쭉 밥을 펴주시면 되거든요. 쭉쭉. 이거. 아니, 선배님 표정 많이 어두우셨어요? 아니에요, 저 얼굴이 원래 낱빛이 어두워서. 아, 원래 어두우네. 아, 이렇게 말면 돼요, 선생님? 네. 거꾸로 가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누드김밥 같은 느낌. 열 조각이 나오게. 이게 중요한 게 정우야, 형이 알려줄게. 보폭이 똑같아야 돼. 잠깐만. 둘, 넷, 여섯, 여덟, 여섯. 열두 개인데? 제가 문과를 해가지고 숫자에 약해요. 아, 문과라서 숫자에 약해서 열두 개랑 열 개랑 헷갈린 거예요? 이 정도지. 어? 지금 으깨졌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지그시? 아,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거랑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써신 거죠? 근데 앞에는 조금. 선배님이 너무 얇게 해놔가지고 아이고, 제가 썬 건가? 그렇지.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렇게 하면 12개가 나와요. 이따 나오셔도 돼요. 아, 뭐 이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과감하게 해야겠네요. 자, 이건 8개 봅니다. 8개 봐요. 마지막에 너무 얇아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망했다. 용두삼이라 그러지, 이런 걸? 두 피스씩 접시에 이렇게 올리시면 되거든요. 해서 치즈를 이제 깔아주시면 돼요. 선배님 올려주시고 주스. 저희가 만드는 화이트 소스랑 게이아키 소스를 뿌릴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근데 오늘 왜 도형 제어는 못 나왔어? 아마 집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아, 정우 웃기. 정우는 해보고 싶었던 알바는 있었어? 노래방? 왜 노래방이야? 뿌릴 거 같아요. 아, 편할 거 같아서? 네. 노래방 가면 1번으로 부르는 노래. 버즈 선배님 남자라면? 남자를 몰라? 남자를, 남자를 몰라. 아, 남자라면은 뭐야? 그럼 어느 라면이야? 형이 최근에 알아낸 건데 면 따로, 국물 따로 삶으면 이 기름기도 좀 빠지고 되게 면도 되게 탱탱하고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 형 말 듣고 있어? 아, 제가 지금 멀티가 진짜 안 돼요. 그럼 빨리 소스를 먼저 뽑아주세요. 아, 소스 먼저, 소스 먼저. 올릴 때 크래미 치즈롤 올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라씨 할 맛에. 그렇지 그렇지. 올릴게요. 먼저 한번 가봐. 아, 떨리네. 참치 치즈롤 하나 올라갑니다. 참치 치즈롤 올라갑니다. 아, 원래 한 사람이 하면 이렇게 이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여기서 있는 선생님이 저기 뒤에 안 들을 수도 있고 앞에서는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이게 계란 장어 덮밥? 롤, 롤, 롤. 우리 지금까지 롤을 30분 넘게 하고 있는데 덮밥이 왜 나오니까? 포기 이게 회초밥은 안 될 건데요. 생산점 건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여기서 저희가 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방어랑 점성어를 해볼 수 없고요.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머리 쪽으로. 머리 쪽으로 가면 절대 못 잡으세요. 저부터 한 번 해볼까요? 오케이. 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과감하게, 과감하게. 어, 뗄, 뗄. 와, 잘했다. 얌전하네, 그래도 애들이. 머리 쪽으로 못하긴 했는데 템션 겸성을 한 마리 번질 거예요 애노도 더 파다 Mend listeners 나이스 오 미안해 미안해 와 어머 어마어마하다 근데 선배님 이 아이들도 안 아프게 죽는 거? 그런 노하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있죠, 한 방에. 아, 그게 좋은 거구나. 조금 손을 하나 놓고 이렇게 잡으세요. 얘 안 물리게. 척추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로 자르셔야 돼요, 그거. 세게 밑으로 누르면서 앞으로. 하나, 둘. 미치겠네. 하나, 둘. 안 될 것 같아. 한 번 더, 그냥 미끄러지세요. 어, 됐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방금은 죽은 거예요, 네. 오, 괜찮아요, 형? 당겨요? 네, 당기세요. 네, 됐습니다. 쫙 뽑아보세요, 마무리까지. 머리까지 쭉 뽑아보세요. 내단까지 쭉 당겨서. 할 수 있겠어, 정우야? 한 번 해볼게요. 오, 정우야. 남자네, 상남자네. 투자! 마가미에 손 넣고. 마가미도 손도.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과감하게요? 진정해. 바로 갈게요. 네. 잡, 오! 으아, 잠깐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얘 잡았어요. 오우. 얘가 좀 저항이 세, 보니까.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한 번 해보자. 파이팅. 정우 파이팅. 정우 파이팅. 으아악. 아 정말 미안하지만 먹을 때 우리가 되게 맛있게 먹잖아.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약간 좀 막 소름, 이거 어떡하냐.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거. 포를 뜨는 건가요? 뼈에서 삽을 발라내고 껍질을 발라내는 작업이고요. 광어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게 지느러미살.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살이에요. 손을 이쪽으로 잡고 이렇게 따르세요. 여기까지만. 네. 여기가 들어갈 때 수평이 돼서 들어가셔야 돼요. 수평. 당기시면서 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여기 이제 척추뼈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와. 대박이다. 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 차 이 정도에서 들어가면 되나요? 네네. 늘면서. 네. 잘하신대. 오, 오. 오. 오 잘하는데 저거? 오, 오. 와, 오. 어렵다. 어렵죠. 이거 어려웠어요.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광어의 중간은 버려주셔야 되세요. 여기는 찢겨서 이렇게 해서 껍질을 당기면서 칼이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해계십쇼! 아니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선배님은 이걸 한 마리 잡으시는데 몇 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저는 한 3분? 카레도 아니고. 파이팅! 이거 어렵다. 망했어. 생선 다 버렸다 이거. 어떡해. 제가 해볼게요. 오케이 정우야. 보여줘 정우야. 보여드릴게요. 오우! 정우가 과감한 게 있어. 됐다. 미쳤다 보여줘. 와우! 나이스. 오우! 저희는 하여튼 회 떴으니까 이제 이 바닥을 뜨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두 분께서 잡아오신 생선입니다. 제가 다 선 작업을 했고요. 근데 저는 오늘 잠깐 했는데도 손에 생선 비린내가 많이 배어있거든요. 아까 비누로 씻었는데도 냄새가 나요. 네 맞아요. 회를 만진 사람도 계속 손에 배어있죠.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은 주머니 손을 놓고 있어요. 와우! 선배님들 비린내 안 나게 어. 노래 한 소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손목 위에 날 남겨두려 해 와우! 고마워. 고마워. 너무 너무 비린내 난다는데. 자 생선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물질을 닦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껍질들 있죠? 살살 떠서 정리를 하실 거예요. 좋으시네요. 그.. 잘하시네. 하.. 진짜 뭐가 뭔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걔는 생선이에요? 아 생선이죠? 아 맞네. 메타를 뜨는 걸로 배우시도록 할게요. 당기면서 들어서 이렇게 당기세요. 초밥을 먹을 수 있는 메타가 나와요. 맞아 저 모양이지. 그대로 비켜치기. 쭉 당기 들어서 세워서 싹. 오우. 오우. 이거 좋은 거야? 쓱.. 싹. 잘 나오셨죠? 오우. 아 이제 좀 감 좀 익혔다. 속도가 빨라지셨는데요? 아 네타만 하라고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의 네타버스네. 네타버스 말고 유니버스. 아오우. 우리 아들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하준이랑 예준이랑. 오우. 혹시 형 아내 이름도 기억나? 어.. 힌트 하나 넣어주시면 안 돼요? 너와 나.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가 내 아내야? 야 부합다. 아이유가 내 아내라고? 정우 최고다. 밥은 뒤에서 초대리를 다 해서 여기 안에다 넣으시면 그냥 끝이세요. 넣으시면 광어초밥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기계가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뭐? 이.. 나발이 몇 개고. 이게 저희가 한 게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다. 정우 화음 갈러치. 광어초밥 올라갑니다를 우리는 좀 새롭게 화음을 넣어서. 오케이. 할 수 있겠어? 오케이. 하나, 둘, 셋. 광어초밥 올라갑니다. 광어초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스피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여기다가 일단 담그면 되겠죠? 오케이. 담궈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제가 왜 처음 해보니? 수세미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말이라고 하니? 네. 빠르고 섬세하게. 잘하네. 네. 자, 접시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어. 자, 초밥 접시 또 왔습니다. 자, 접시 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어요? 어? 다인아, 이거 CG로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접시 들어왔어요. 네. 너무 많이 드신다, 우리 손님들. 어? 어? 야, 태국이 형. 야, 미안해. 또 왔습니다. 안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새우튀김 두 개 같은 느낌으로 왔거든요? 네. 한 접시에 이거는 새 피스가 올라가가지고. 한 접시에 새 피스? 저 이거 풍성해 보이게. 아아. 약간 다섯 마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한번 놔볼게요. 풍성하게 놔볼게요. 미쳤다. 아, 이게 아닌가? 하하하하. 다섯 마리 같은 세 마리여야 되는데. 너무 세 마리 같은 세 마리인데? 새우튀김 형인가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하하하. 우동 남았습니다. 두 분 어떻게 입맛에 맞으세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근데 실례지만 모자를 좀 뒤집어 쓰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키퍼트. 아, 이게 원래 스타일이에요? 약간 아티스트 쪽이신 것 같은데, 두 분? 저는 아니고, 여기는 아티스트. 음악하고 있어요. 아, 음악? 근데 남자친구분도 약간 아티스트 같으신데? 응. 아우 스타일. 아, 그건 그냥 처묵처묵할 뿐이에요? 하하하하.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노래요. 5,6,7,8. why do you look for me? 밀쳤나요? When you love only you 오오 너무 매력적이신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요계 대선대로서 진짜 스바라시! 스바라시! 스고이데스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수상. 이야... 저희는 6시간 일어서 6만 6천 원? 11,000원이야 시급이? 선생님한테 어떠셨어요? 정말 나는 잔인할 정도로 회를 많이 먹었는데 오늘 내가 내 눈 앞에서 광어랑 검성어가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봤잖아. 처음으로 물고기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이걸 보고 나니까 한 하루 정도는 못 먹을 거 같아. 정우 씨 며칠 갈 거 같아. 저는 3일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걔네랑 입장을 바꿨는데? 아니 잠깐만. 네가 왜 광어랑 입장을 왜 바꿔? 얼마나 봤지? 마지막으로. 10,000원 BX2. 오케이. 그럼 제가 형 먼저 올려드릴게요. 아 이런 거 원래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알았다. 바로 가겠습니다. 스! 스바라시! 시! 시바라시! 저도 바로 해주세요. 자 갑니다. 스! 스바! 오! 시! 시바! 다음에 진짜 요 근처에 오게 된다면 지인분들 해가지고 데려오는. 근처? 근데 여기 올 일이 있어? 여기 미사 쪽에 정우가? 없죠. ету! edel Jeez Hall faez Cleo faez coleal damo 너나나나 네 Kyoc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